46회 아카데미 사진연구소 특총 사진동 개보실을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 좀 쳐주세요.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안내말씀에서도 발송되었지만 중앙대학교 수진학과장으로 계셨던 유만용 주소로 1967년에 이 아카데미를 청사했습니다. 제가 비용의 한사람입니다. 여기서 터트만 같은 자카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이 한 사진의 기토를 마련해 주신 분이에요. 아마 사진공고를 했지만 사진기술을 대로 이루는 책을 한국에서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인 분을 절연 확대를 해 주셨는데 그만 15년 전에 중앙대학교 수진학과장으로 계시다가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만 잡고 싶으면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대륙을 받아 가지고 계속 정신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. 그런 줄 아시고 한 석학을 학자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만 이번 1915년 46회 중간에 경면대로 했기 때문에 46회고 계속 발전이 됐으면 50회가 넘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경기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경면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런 줄 아시고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. 이 전시장은 일주일에 약 300만원이 온 가격인데 저희를 위해서 여기서 200만원에 배여를 해 주셔서 100만원을 보태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협조를 많이 주신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 연구 발전을 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전국의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그 사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지도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 문화생 및 제자 또는 동료 이런 분들을 모셔서 초대를 한 분이 모두 10분인데 그만 두 분이 출품작이 음성이 뭐 이런 데서 촬영된 사진을 갖다 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두 분을 탈락시키고 여덟 분이 저를 비롯해서 여덟 분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. 먼저 94세입니다. 92세 네 92세 92세 되신 우리 한국의 무수작가에 고등이신 최초의 개발자입니다. 정은홍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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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구대학교 미순대학 음영미술과 옛날 산업기장 이방대 319세 굉장히 굉장히 고참 지금 84세 되시죠 6세 8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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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계시다 여기에 수원이지만 사실은 사틴합박을 정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. 수원에서 지금 예린망을 하는 김종기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현직 사진작가협의 이사 최성규를 소개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국사진방송 회사의 김가중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강산 사진 백조산 사진 모든 정사진은 다 이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기서도 찍었지만 이분에 대한 아주 상당히 상큼합니다. 정문으로 찍는 것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분이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요번에 커피타임 회장 한옹규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요거에 뭐 맞으신데 저기 약하고 아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출품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자 회장도 여기 참석했습니다 서울주대 동창회장 서경자 회장 회장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기 출품자에 대해서 출품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저 스포츠연예시문사 스포츠국자로 있는 맹왕님 주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옆에 정광씨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도 동창회장도 나오시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정렬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작가님 여기 다 계시지? 어디이시죠? 여기 여기 이정숙 작가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숙 작가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저 신고에서 이렇게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오늘 이번에 초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참중공씨 작가님 저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민근근 작가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작가님이실 텐데 조석지 작가님 조작가님 조준공씨 수고하겠습니다 박수님 많이 쳐주세요 그러면 여덟분 저완청입니다 여덟분 축사는 바랍니다 전부 오셔서 건배를 하시기 전에 건배하시기 전에 축사를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축사는 우리 저 이영중 선생님께서 목이 쉬었으세요 목이 쉬었어 아 아 그럼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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